네 준비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왜 안들어가요? 아 죄송합니다 2번까지만 보도 알 수 있었었는데 근데 나는 내게 찾아가 너에게 너무 많은 것 같고 조금만 더 잘할걸 조금만 더 잘할걸 그랬지 내가 원하는건 이런게 아니었는데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이렇게 힘들었지만 그대여 다 잊지마 부디 기억해줘 그대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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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그대여 헤워두었던 나를 조금만 더 잘할걸 조금만 더 참을걸 그랬지 내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조금만 더 잘할걸 조금만 더 참을걸 그랬지 내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허물한 목소리와 어색한 표정 그 말투는 내게는 익숙해질 그리운 모습이란 건 넌 알고 있니 허물한 목소리와 어색한 표정 그 말투는 내게는 익숙해질 그리운 모습이란 건 널 기억하고 있니 내가 원한 건 너 혼자 가진 것 같단 말이야 형이 좀 잘 행복해 내가 원한 건 선호에 그리운 그는 와 겁나 잘 찐다 진짜 오 최고였어